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지금 오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어서주셔서 반갑습니다. 이거 들어오는 거 받아치던지 이딘씨 걸맞은 새끼는 바둑궁 정도 있겠네. 아니면 내가 포지션 좋게 뒷백 포지션 잡아가지고 궁지 끓이고 EQ에 바로 엉덩이 한번 푸고 존 얀 한번 푸고 다시 한번 EQ 푸고 다시 한번 엉덩이 푸고 임무를 해야지 뭐. 완전히 개씨백 입놀이인데 예. 네. ㄷㄷ 좋습니다 분위기 좋구요 안 좋구요 왜 이렇게 아프냐 데스각이다 이거 졸려 이리와 ㄱㄲ 야스 갈포입 누구죠? 좋습니다 CS 어? 웬일로 왜 우리 팀에서 웬일로 포트 블로드가 나왔지? 정말 보이드문 현상인데 오케 병따로 패실분께 이드 존나 이드 아 아아 개그하나 진짜 방금 개그하냐 CS있어 깜빡하고 버리냐 아 이거 미아 쳤다 이거 미안하다 아니 부디가 쳤다 이해해라 이건 이건 이해해야 된다 진짜 그냥 이해해야 된다 이건 진짜 미안하다 이건 이해해야 된다 쌍목 아 씨벌 이해하기 존같은 씨벌 리달이 개새끼야 존같은 새끼야 나 존나 힘들어 이 개새끼야 인성 좋구요 형 다 맞으면 이제 존댓어 이씨 형 숨도 못 쉬어 이씨 아 겁주 주지마라 아 어우 정말 위기였구요 정말 대위기였구요 정말 위기였구요 어 로니도 고마워 로니야 땡큐 로니야 땡큐 밥 먹었냐 고맙다 고맙다 고향 후배디 119개 질이네 아아 씨 형이 챙겨주신데 못하는데 어? 형이 챙겨주신데 못하는데 아 로니야 고맙다 아 아 씨 잘 먹으라 씨 아 형이 챙겨주신데 못하는데 아 로니 또 11개 고맙다 아 진짜 씨 형이 미안할 따름이야 아 좀 봐줘요 씨 걸 저만 빠져볼라고 아 CS를 따로 다 버려 이 새끼는 블란드 언제 한번 연습해야겠다 컴퓨터를 좀 먹는거 좀 일반 게임 만들어가지고 왜 한번 갔다와드리는 그런 타이밍 아니냐 지금 흡충 먼저 가는게 나았겠냐 얘들아 뭐 먼저 가는게 나았겠냐 얘들아 흡충이 나와려나 흡충이 나와려나 흡충이 나와려나 발목 흡충이 나와려나 아 빠져빠져버렸어요 어..어 왜? 말해! 어 아악! 아 미키 때문에 놓쳤다 이거 아 미키가 때문에 놓쳤어 아씨 미키 때문에 놓친거다 어 왜? 이거 아나키 보경 결리냐 이거? 어 말을 해요 어 웽 아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때문에 다 놓쳤어 누구든 마음속에 안 놓쳤어 Speak ㅈㄴ 힘들어 죽겄네 지금 아 잘못 보낸거 아냐 이거 어후 오우 힘들어 미키야 어 어 인생조언 문자로요 미키 나랑 친여 미키의 블라디미를 전수 받아야겠다 대체 뭔 조언이야 채팅창이 어떤 새끼야 쿠키갓이래 쿠키갓 그리고 블라디미를 방가눈이라는데 극혐이네 그리고 블라디미를 방가눈이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쿠키갓의 말이라면 쿠키갓의 말이라면 쿠키갓 블라디미를 장인 아니냐 쿠키갓의 말이라면 쿠키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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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걷어내기도 힘들어 지금 미치겠어 아 점멸 딜 오졌구요 아 니달린이 힐 안주십니까 미친 니달린이 마 바드궁 트롤 했네 또 바드궁 바드궁도 트롤 했어 속박 속박 제발 속박 엠병하고 있네 너무하네 진짜 아 속박 자기야 응 여기서 말리면 게임해 진짜 시가 나가 힘들어 이거 아 뭐야 루덴이야? 뭐 루덴데림지가 들어온거같지? 아 내가 궁없이여가지고 아주 아쉽긴하네 그렇지 어? 아 진짜 복애인 했다 아 어떡해 게임이거 욕나가구 아이오니아를 가자 지금 내가 궁없이 내가 궁없이 약간 호응했던게 좀 오바입니까 여러분들? 궁없이 용을 치려고 했던거 자체가 궁만 있어서도 이렇게 안될거 같긴한데 너무 성급했나? 어 궁극기 아 그 차인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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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게 도와줄게 다음템 무조건 슬쥐를 가야겠구만 슬쥐를 안버린다 일단 2랩궁 아 메자이? 럭스의 메자이라 섹시하구만 굉장히 섹시해 섹시하구 섹시하구 공격 공격 섹시하구 드라마 슬쩍 너너너뛰 누구든 내게 명량할 수 없다 1250만원은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전멸타이밍 지석이 전멸있습니다 존리쎄네 존리쎄 지석이 전멸타이밍 지석이 전멸타이밍 지석이 전멸타이밍 제각이 전멸타이배 템 차이가 난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?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 아 이 빙스레스는 나만 따라다녀 아 이거 왜 이렇게 쎄 시벌 아 아 도망갈 수가 없네 시스 존나 많아가지고 아 존나 짜증나네 야수 왕기하건네 템 차이 존나 많이 나왔네 진짜 아 이번 영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테로니라잉 와드 와드와드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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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 레드까지 포함해서 5인궁 게이드 레드 포함 5인궁 끄덕 레드 포함 5인궁 야야야야 여기 있냐 이거 야소 매드 홈트 죽겠네 아 그냥 뺄 걸 그랬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뺐어야 되냐 아 뭐해 이달리는 아 다 따라왔는디 야소 매드 홈트 야소 매드 홈트 야소 매드 홈트 야소 매드 홈트 아 판단 미치겠네 아 저놈의 돈 받고 저 미친 새끼는 존나 들어오네 은 intern 홍겨진 야시옥 8킬 이따 네네 히 자리 음 히힛 히힛 야 속수우기까지 아 또 전사했네 이 새끼야 존나 힘든데 게임 존나 쎄네 죽어라 야소이 죽어라 야소이 잠시 다른 일을 처리하고 아 슬리즈 드디어 뜨네 아우 고난의 행군이다 고난의 행군이야 다 뭘 좀 할 수가 있지 세일지 지금 세일중에 여러분들 1250원 30% 세일인가? 1600원이었으니까 존나많이 깎아준거지 라이언에서 비애프도 한번 세일해야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비애프도 언제 한번 세일해야되 너무 미싸 지금 아 비애프도 너무 미싸 1150원인데 10총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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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오겠는데 아 방금 다 터졌다 이거 아 아리아는 잡겠다고 월컴 한번 후에 갈겨가지고 용이 17초다 붕 던지 말아 치는거 같은데 럭스 럭스 와야돼 내 앞에서 해도 막아야지 아 좋냐 미야 아이씨 아니 용 못먹었어 우리 야야야야 저 2초당하면 좋댄다 어우 다행이다 씨발 못될 뻔했다 지금 할수있는 최선이 써렌인가 지금 못가게 하고 뭔가를 좀 해야되지 않을겠냐 우리 지금 이거 이거라도 밀어야겠네 지금 아 슈턴에 매오게 아 미치겠네 오늘 게임 슈턴에 매오게 이씨 아 나 아이는 생각 못했어 저 뽀빠까지 맞아도 미치겠네 반대 한번 눌러주고 그러고 아 아 이 새끼가 궁을 안써 아 뭐냐 이거? 프로젝트 궁이냐? 아 오늘 너무 오래 하긴 했다 바로 나갈려나? 발은 나갔는데? 발은 치는데? 지금 야소는 없지? 바로 아 럭스 궁 한번 프라 갈겼으면 됐겠는데 이거 다 때려잡아야 돼 이거 다 때려잡아야 돼 야소 번 야소 번 아 나 중심 못 차리네 어제도 어지러워다 10연패 했는디 오늘 내가 본 15연패다 오지마고 오지마고 오우 야소 무섭다 일단 빼자 이거 일단 빼자 종료 없냐? 너 지켜줄 수 있을까? 오우 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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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빼자 빼자 너의 차를 다 나이스 좋았어 인생 게임 가자 이거 아 이렇게 굳었으면 나 거의 뭐 트롤 아니야? 어 잠 깨니까 이렇게 굳었으면 운 줘야 돼 운 우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수박하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저걸 안 먹은데도 ㅅㅂ 제 생각이었네 웃어? 스피나 웃어? 지금 웃음 나오냐? 지금 웃음이 나오냐 형 이렇게 죽었는데 점겨보니까 지금 십듯이네 아 포탈했네 터졌네 터졌어 아 나 똥 오지게 쌌네 진짜 세주궁에 ㅅㅂ 애들 뭐 어어? 끝까지 막는다 시간 끌어서 막을 수 있는 가격이네 이거 내가 보기에는 막긴 막을 것 같아 이거 막긴 어거지 막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마감 밑에 있어요 마감 밑에 있어요 칭찬에 있는 거고 띠이 쩝 ㄴㅂ 아 마감 밑에 있어요 1 2 2 2 2 2 ㄷㄷ 야야 야 나는 빡빡이다 살려줘 한번 살려줘 한번 살려줘 살려줘 진짜 아 살려줘 시발 나는 빡빡이다 시발 나는 빡빡이다 시발 살려줘 아 시발 살려줘 죽이지 마 좀 아 살려줘 와우 지렸다 존나 시간 끌었다 하아 아 이브 이브 히히히히하하하하하하하하 어흠 나 조그만 방해 2년 22분 간다 내가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애 오늘 유튜브 내고 하아 이 말 잘려고 했지만 제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게임 더 돌려야지